신나는 겨울방학은 겨우 두 주일 금방 새해가 찾아온다네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모두 모여 작전을 차네 준비 끝! 자, 출발한다! 겨울방학 우리 집 침대로 썰매 만들어 점프대에서 뛰어봐 엄청나게 큰 눈사람 만들고 설인을 목욕시켜 랄랄랄랄랄랄 눈싸움 할 때는 두 소끼로 던져라 눈의 요정 하늘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 선물을 포장하고 열심히 눈치워야 해 야, 이건 너무 힘들다 새학기 시작이 되기 전에 너무나 해볼게 만지요 다 같이 즐겨 피니아고 퍼부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엄마! 피니아파프가 가사를 바꿨대요! 아!